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바이 자 빨리 아니하게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추천하지 않는 운동들 중에 하나가 딥스 인데 오늘은 딥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 특히 이제 북미 같은 경우가 웨이트 트레이닝 굉장히 많이 발달한 나라 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도 굉장히 컨트롤시 그러니까 논쟁 중에 하나 이면서 제대로 된 운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하실 거 그럼 제가 좀 더 옳은 방법을 좀 제시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해요 간단한 차인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제 딥스 운동법 인데요 잘못된 자세부터 해볼게요 되게 이제 여러분들 뭐 딥스가 뭐 상체 스쿼트 라고 하는 것처럼 좋은 운동이긴 한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앉아서 공부를 오래하는 이런 교육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요 어깨 가동 범위가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특히 딥스 자체를 이렇게 세워서 하시는 분이 많아요 다리를 접고 세워 하시는 분이 많은데 더 나아가서 중량 딥스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딥스를 여러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한 거는요 이 딥스가 과연 삼두 운동이냐 아니면 이제 밑가슴 운동이냐 이 관점인데 제가 생각하는 딥스 운동은 일단은 가슴 운동이 주동 주 운동이 되셔야 되요 그러니까 딥스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한 삼두 운동이 들어가긴 해요 하지만 접근 자체는 가슴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체를 기울여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딥스를 상체를 기울이시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습관이 다리를 접으세요 뒤로 접잖아요 이 경우가 가장 잘못된 경우에요 구글에서 딥스 사진만 찾아 봐도 이 다리를 뒤로 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윤 즉순 상체를 기울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 쓰더라도 중력 때문에 상체가 다시 서요 여러분들 상체를 기울려고 하시면 다리를 뒤로 하게 되면요 상체가 다시 배처럼 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레그 포지션만 잘 잡으면 딥스에 대한 기술적인 것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리를 앞으로 올리셔야 돼요 체조 선수들이 하시는 링 운동 보세요 벌리죠 다리를 뒤로 접습니까 아니에요 좀 더 원심력을 가지기 위해서 코어를 갖다 쓰는데 그 상태에서는 윙 운동 상태에서는 다리를 위로 올리죠 코어를 가지고 쓰면서 그 반작용에 인한 등 수축력 그러니까 등이 스파인이 중립이 돼버려요 그래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기 위해서는 그냥 고개만 떨구는 게 아니라 다리를 올리면서 접으셔야 돼요 이 상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랜만에 혼자 하니까 상체를 기울기 위해서는 상체를 일단 기울이시고 기울이면서 하체를 갖고 오셔서 코어를 쓰면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뒤에 등이 서요 근데 뒤에 등이 서야 된다는 것 등이 중립이 돼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어깨 부상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텐데 어깨가 지금 딥스 같은 경우에는 상체를 숙일 때 어깨에 개입도가 좀 많아지겠죠 그런데 어깨가 픽스드 됐느냐 즉 고정이 됐느냐 고정이 안 됐느냐에 따른 부상 위험도가 높거나 낮아져요 상체를 아무리 기울였다 하더라도 지금 저 으쓱 되죠? 견갑골이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 어깨뼈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어깨가 자유롭게 움직여요 보세요 그러니까 어깨가 가동 범위를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집스에 대한 가동 범위는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상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견갑골을 완전 내려볼게요 쭉 미는 거예요 아래로 밀듯이 그렇게 된 상태에서 한번 어깨를 움직여 보세요 굉장히 고정되어 있는 느낌처럼 안 올라가죠? 힘을 빼고 하면 올라가겠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눌러주면 어깨가 고정이 돼요 픽스드 돼요 그거를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딥스를 하기 전에 상체를 기울이시되 제 두 손으로 땅을 미듯이 해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 상태가 바로 지면이었다면 푸시업 자세가 되는 거예요 푸시업 자세에서 딥스 하는 그런 똑같은 자세가 된단 말이에요 푸시업 하면서 정자세로 하면서 어깨에 대한 부상 여러분 많이 걱정 안 하시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딥스를 푸시업 자세처럼 상체는 푸시업이 나오는 거죠 지면이었다면 아마 푸시업과 똑같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는데 깊이 내려갈 필요가 없으세요 푸시업도 지면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와도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이잖아요 지면 속까지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하데스도 아니고요 그렇죠 잡는 발을 기준으로 지면이라 했을 때 지면까지만 갔다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딥스 운동은 삼두 운동이 아닙니다 딥스 운동은 가슴 운동이 베이스가 돼야 되지만 삼두에 기입도가 많을 뿐이에요 두 번째는 상체를 세우지 마세요 세우시는 분들은 어깨 가동 범위가 좋으신 분들에 한해서 특히 체조 선수들이 하는데요 하시는 분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따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푸시업하는 자세처럼 상체를 기울일 수 있게 도움 줄 수 있는 코어 작용을 사용해서 하체를 들어 올려서 악도를 잡아주시고 그 코어에 의한 반작용에 의해서 척추가 중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견갑골을 강하게 아래로 내린다는 거죠 강하게 하강을 시켜서 어깨의 움직임을 최소화 시킨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하시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코어가 나쁘신 분들은 아예 이 딥스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에 올바른 자세를 하기 위해서는 코어가 중요하다는 거 코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말왕 코어 혹은 말왕 레그레이즈 치시면 여러분들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말왕이고요 여러분들 다치지 마시고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빨리 인사하자 로바